브릭스 리딩 150의 2 유닛 2 공부할 건데요 제목이 fur giant dogs 이구요 그 다음에 i 랑 아주 큰 개가 사진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개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겠냐 tall strong light giant 유닛 1에서 라이트도 나왔었는데 가벼운 이었어요 본인이 체크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아래 단어 들으면서 빨리 따라해 줄게요 유니트 2 new words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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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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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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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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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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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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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르면 영상을 잠깐 멈췄다 쓰고 넘겨주세요 뒤로 오늘 배울 거는 fur giant dogs인데 4가지 4마리 4마리의 giant 는 1과에서도 배웠는데 거대한 이라 그랬거든요 거대한 그래서 4가지 4마리의 거대한 개들 자 본문 따라해 보면서 해 볼게요 many people have small dogs for pets many people have small dogs for pets 4 앞에 전지사 앞에 끊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로써 작은 개들을 데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보다는 여기서 동물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 정도 괜찮아요 but some people love giant dogs but some people love giant dogs 하지만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거대한 개들을 사랑해요 개의 종류는 그냥 영어 그대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털리스트 최선급이죠 가장 큰 키가 가장 큰 거예요 키가 가장 큰 개는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하다 fear는 두려움이라는 명사인데요 얘를 it doesn't have으로 가도 되지만 그냥 명사 단순부정은 앞에 no만 써도 돼요 두려움 그래서 그것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해요 it can hunt wolves wolves는 울프의 복수형이죠 늑대들 f가 vs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은 즉 이 개의 울프하운드 종류 그것은 늑대들을 사냥할 수 있다 and it can guard homes guard가 지키다죠 그리고 그것은 집을 지킬 수 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이제 달락이 넘어가면 강아지의 종류가 바뀌어요 the great dane is a giant dog the great dane is a giant dog great dane은 거대한 개이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it is as big as a small horse it is as big as a small horse as as 용법을 저번에 일과에서도 했었는데 뜻을 적자면 뭐뭐만큼 쩜쩜쩜한 쩜쩜쩜이 이 뒤에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작은 말만큼 크다 즉 작은 말 정도로 큰 개라는 거죠 인텔리젠트는 단어장에 있는데 똑똑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yal은 충성스러운 하지만 그것은 똑똑하고 충성스러워요 so sometimes it works as a watchdog so sometimes it works as a watchdog watchdog은 as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as가 뭐뭐로서거든요 그래서 감시견으로서 메모해주세요 그래서 sometimes 가끔씩 빈도 보자고요 그것은 감시견으로서 일한다 The English Mastiff is a very heavy dog The English Mastiff is a very heavy dog Heavy는 무거운이잖아요 그래서 English Mastiff 이 개의 종류예요 Mastiff는 매우 무거운 개이다 It can weigh 70kg 웨이가 무게가 나가다 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70k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다 Can을 넣어주시고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 있죠 큰 사람들 This dog drools a lot This dog drools a lot 문장 끝에 all lot은 많이 라는 거고요 드룰은 단어장에 있어요 침을 흘리다 그러면 이 개는 침을 많이 흘린다 또는 많이 침을 흘린다 이 개인데 여기 침이 많이 묻어요 When it shakes its head drool flies everywhere When it shakes its head drool flies everywhere When이 접속사로 쓰일 때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뭐 뭐 할 때라고 했죠 이거 Unit 1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이치는 쉼표 오퍼스트로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그것의 머리를 쉐이크 흔들 때 drool은 조금 전에는 침을 흘리다 라는 동사인데 그냥 침이라는 명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그것이 그것의 머리를 흔들 때 침이 everywhere flies flies가 날아다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날아가요 아니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는 사방으로 튀어요 괜찮아요 어디든 날아가요 괜찮고 사방으로 튀어요 옆에 다음 자 The most famous giant dog is the saint Bernard 제일 첫 번째 주어가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그어서 주어 또는 s라고 써주세요 가장 유명한 거대한 개는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이 개인데요 It's from Switzerland It's from Switzerland It is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Switzerland가 우리말로 스위스를 말해요 영어로는 Switzerland 그래서 그것은 스위스 출신입니다 Be from이 어디 어디 출신이다 It does search and rescue in the mountains 이 앞에 한번 끊어주고 요 그것은 여기서 더 주는 그냥 동사에 더 주거든요 한다 하다에 한다 search and rescue는 search가 찾는 거고 rescue는 구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색과 구조 수색과 구조 그것은 산들에서 mountain에 s 붙였죠 산들에서 수색과 구조를 한다 must are just pets must가 이렇게 주어로 단독으로 나오면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 대부분은 just 그냥 애완동물입니다 which dog do you choose as a pet? which dog do you choose as a pet? as a pet 앞에 한번 끊어주고 애완동물로써 예요 as는 그래서 which dog which가 어떤 어느 이거잖아요 어떤 개를 do you choose 당신을 선택할 건가요? as a pet 애완동물로써 정리하면 어떤 개를 당신은 애완동물로써 선택할 건가요? 하면 되겠죠 그럼요?